XSFM입니다. I, D, W, K 12월의 1.5번째 주말입니다. XSFM의 시사균형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296회 토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 이스윤의 알바기로실이 반응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팟빵에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무슨 집안오르신 산소 찾아오는 것처럼 가끔 들리는 팟빵 찾아보는 시간. 네, 저는 뭐 그보다 좀 더 자주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브리즈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그곳. 진짜 알바계의 삼성이라 불렀음. 경비한테 뇌물. 경비한테 뇌물 써야 이력서 받아준다고. 진짜로 유명한 곳인가 보네요. 어, 그 정도입니까? 네, 네. 저기 못 가면 주사 맞고 소공장 가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 옛날 생각난다는 얘기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댓글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4, 50대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옛날 생각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0대에게는 영원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세대의 삶을 만나보는 겸사겸사해서 미스윤의 알바 기록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XSFM 유튜브 채널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가끔 영상으로 올라가곤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보면은 윤세민 에디터가 그, 뭐냐. 윤이나 비정규인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 죽어요. 표정이 막 신나 있어. 원래 제일 재밌는 얘기는 내가 반쯤 아는 얘기예요. 네. 우리 막 그, 용돈 잘 주는 친할머니 만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레델이 얘기할 때 유핀님 표정도 한번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아무튼. 지난 3년 사이에 윤세민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시간.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잇. 용산에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R스케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여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그린 데미지 케어 케라틴 헤어 마스크 가장 먼저 생긴 가장 오랫동안 당신 곁에서 함께한 한국어 팟캐스트 회사 XSFM의 쉼없이 달려온 7년을 정리하는 오프라인 목고지 XSFM 위크엔드 2019 좋게 된 지구인들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가장 오래된 한국어 시사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책을 듣는 시간 연설아의 오디오북 소라소리 XSFM의 청취자 여러분들 한꺼번에 만나는 7년 만에 첫 번째 주말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40회 공개방송 서울은 팟캐스트 시대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2019년 1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오디오북 소라소리 마지막해 공개방송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 아트홀과 오차르트홀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벤트도 많은 회사가 네 빅그린입니다. 뭐 싸게 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아 물론 싸게도 팔고 있습니다.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원래 빅그린이 비닐보다는 종이, 화려함 보다는 단순함 이런 가치를 내세우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할인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까먹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환경 캠페인은요.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후 이거 안 올라온다. 아니 그냥 분리수거하고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요즘 광고지들이 좀 거만해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 네. 자격 있습니다. 네. 내가 할 말은 아니구나. 빅그린의 메일로 아이디,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빅그린이 이걸 확인하고 12,000원 상당의 핸드워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빅그린의 인스타 계정 빅그린 언더바 KR을 참고하시고요. 행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액세서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빅그린이 이런 인스타그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이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모습을 찍으신 후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이파라 손 씻읍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뭔데요? 야왕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까도 막 그 덕질인이 꾸벅꾸벅 저기 소파에 누워 졸다 말고 형 야왕데이다라고? 네. 왜 저래? 저도 몇 번 훔쳐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데이하고 나이 둘 다. 아 어째서 난 안 먹는 줄은 줄더라. 이게 제가 한 번 먹어보니까 지금 구매를 고민 중입니다. 아 이랬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류의 상품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르릉쿵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알바 노동 16년의 인생 기록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 2018년 12월의 두 번째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김없이 시사를 가장한 만담 혹은 만담을 가장한 시사 코너 미스윤의 알바 기록실입니다. 윤희나 비정교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희나입니다. 네. 이쯤 되면 호주가 부러울만해요. 그죠. 알바 왕이 호주에서 알바를 잘하다가 돌아오면 시시해. 알바들이. 많이 주는 게 사람 없어. 네. 실제로 가서 안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안 오죠. 호주에 많이 머무르려고 하고 좀 어떻게든 비자를 받아보려고 하고 학생 비자 같은 걸로 연장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제 해외 노동자들 외국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비자를 받고 연장하면서 이제 있기가.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저 시드니나 캔버라는 제가 서버시자를 안 잡히는 것 같고 시드니 뭐 브리즈번 멜번 네. 멜번은 그 혹은 퍼스 네. 이런 곳에 청취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제 이민 계획하고 가셨던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다 말고 눌러 앉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전보다 더 빡빡하다. 엄청 빡빡해졌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심지어 한국 선수들밖에 없는 야구팀도 있는 나라인데 어 진짜요? 올 시즌부터 생겼습니다. 질롱 시의 대단하다. 팀 이름이 질롱 코리아입니다. 감독이 구대선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전 또 야구가 문외한이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메시 같은 분이세요. 네. 유명하시기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사람 만나는 알바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좀 짭짤한 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목대. 네. 네. 오늘은 대목의 알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알바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판촉 이벤트 급여 7만 5천 원 강도 체력 4 정신력 3 추천 대상 낯을 가리지 않는 사람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그 밸런타인데이 때는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은 밸런타인데이를 잘 모릅니다. 그 뭐 연애를 그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네. 본의 아니 의도치 않게 그때 연애를 안 하고 있는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연애 때처럼 이제 뭐 술 먹자 놀자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나 그날 알바한다고 네. 바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밸런타인데이 이벤트입니다. 이때는 초콜릿 팔아야죠. 네. 이벤트 도우미를 했던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호주 가기 전이에요. 저 20대 때 한 일이기는 한데 네. 지금까지 그냥 다 보시면 알겠지만 초콜릿 판매하고 지금은 또 일상적으로 화장품 판매하고 이런 이벤트 도우미라고 하거든요. 아 그 추운 날씨에도 추워 보이게 입으시는 분들 네. 추워 보이게 입고 패딩 입고 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캔치프리 마이크에다가 여기 허리에다가 스피커 차고 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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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말하는 아 그 일이에요? 네. 그 일인데 저는 화장품을 판 적은 없고 이벤트 도우미라는 업종에서 이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데이에 특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파는 분들 말고 정규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 말고 특별 고용을 하는 걸로 가서 이벤트 판매직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일당이 센 편? 네. 일당이 당시에가 제가 한 7, 8년 전일 것 같은데 제가 20대 중반, 중후반 때 일이니까 그때는 뭐 8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10만 원 확정 높겠네요. 음, 그쵸. 일당이. 그때는 꽤 짭짤했어요. 왜냐하면 한 2월 14일이죠. 그 발렌타인데이가. 그러면 그 전부터 주말을 끼고 있으면 3일, 4일을 한 번에 하는 건데 3일, 4일 정도만 고생을 하면 바로 한 몇십만 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생활이 피죠. 근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알바 인력이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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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학도 있고. 일자의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고 이것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카페 있잖아요. 네. 그런 카페에 이벤트 도우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제 친구가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승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아, 준 에이전시구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주 업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고가 올라오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건 하남적 특성은 아니에요. 네. 지역적 특성일 수 있는 게 그런 몰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몰 같은 데에서 얼마나 구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가깝게 사느냐가 좀 중요했던 거죠. 저는 남양주로 나갔었어요. 한암에서? 당시에는 한암에 없었고 큰 몰이 없었을 때예요. 이런 스타필드의 시기가 아니니까 남양주에 있는 몰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 정도면 한암, 광주, 광주 이 정도는 이제 지역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서울은 경쟁률이 엄청 센데 서울보다는 남양주 쪽으로 가서 일을 했었죠. 그런데 확실히 그런 업무면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2월 14일이면 아주 춥습니다. 맞아요. 가장 추운 때입니다. 그러면 착장이 정말 문제시가 됩니다. 이때는 실내였으니까 빼빼로 될 때가 더 힘들기는 했는데 착장이 짧은 치마에 그 발토시라고 하죠. 그 큰 발토시를 해야 되는 착장을 입어야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추위보다는 걱정됐던 거는 항상 그냥 그 옷을 입는 것 그 옷의 비주얼을 좀 창피해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보기에 예쁘진 않잖아요. 그분들은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드신 분들은 디자인을 했겠지만 그런데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엄청 굽이 높은 운동화를 신어요. 맞아요. 보면서 아니 굽이 높아야 한다는 강박이 어떤 회사 사람들한테 있다는 건데 이해를 하겠는데 저 정도까지? 네. 그런데 운동화인데 굽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발토시가 이렇게 예쁘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로 굽이 높은 운동화를 신고 판매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원래 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제 더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말을 하고 말을 걸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발토시는 왜? 돈 발토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미스테리예요. 왜 하시는 걸까요? 왜 치마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긴 그 질문부터 해야죠. 그렇죠. 치마를 입으니까 발토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치마를 입고 그리고 짧은 치마인 거죠. 긴 치마 하면 발토시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짧은 치마를 입고 발토시를 하고 일종의 좀 보이는 판매직 이벤트 판매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높고 이런 이벤트 판매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다 보고 있으면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추운 때니까 미끄러지건데 미끄러지면 대박나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런 건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명동 같은 데 다니면 다 그렇게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추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추워 보이는데 그렇게 꼭 입게 하고 그게 일종의 유니폼인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밖에서 보면 그래도 패딩 같은 걸 많이 입고 일하시고 하시던데 저만 해도 특히 빼빼로 일할 때는 11월이었으니까 패딩 같은 걸 안 입고 겉옷을 안 입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오들오들 떨면서 일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겉옷을 안 입고 안 줘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니폼이 그 치마 같은 걸 입고 까만 치마인가 그래요. 짧은 치마 까만 치마야 하고 거기에 이제 토시 같은 걸 신고 위에 티셔츠를 그런 판총용 티셔츠를 입는데 그 티셔츠가 보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빼빼로를 홍보하는 무슨 문구 같은 게 있어요. 사랑을 전하세요. 판총용 두꺼운 옷을 입히지? 모르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입고 일을 했어야 했죠. 그게 지난주에 호주 이야기 들었을 때 얘기는 못했지만 이체로 왔던 거는 그래도 알바라고 하더라도 교육기간을 두고 교육을 비교적 충분히 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알바하면서 그런 경우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보통 트레이닝을 이런 일은 더더욱 안 해요. 네. 안 하잖아요. 이거는 또 일당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아주 짧게 오늘 판매할 게 예를 들어 이 브랜드의 이 초콜릿이야. 그것만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헐. 그때부터는 개인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서비스직이니까 말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힙합의 민족인 게 한 달어 던져주고 그 이벤트 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보면요. 그 추운데도 하루 종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쉬지를 않잖아요. 말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라임은 자기가 쓴 거예요. 진짜 정말 랩하는 거예요. 윤이나 비정균도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때가 지금은 다들 아실 텐데 꿈의 꿈의 카카오 네. 그 제품을 팔았어요. 그게 조금 낫을 때예요. 쓴 것. 그게 아직 대중도 할 때 받아들여지기 전. 왜냐하면 쓴 초콜릿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될 때죠. 그 시기만 해도. 왜 이걸 먹어 우엉정심을 먹지 이런 60%랑 70% 이런 식이었는데 70%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술을 쓴 거죠. 이건 팔려면 저는 어찌됐건 하는 이상은 많이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맛을 좀 보게 해줘야겠다. 그런데 맛을 봤는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면 말하는 것처럼 이거 왜 먹어야 돼? 나는 초콜릿을 다 알아서 먹고 싶은데 이러면 그렇지 건강에 좋다. 이 말을 해주고 조금 쓰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 어른들은 또 넘어가요. 어른들은 넘어가시고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또 여성들도 그렇고 아주 단맛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초콜릿은 먹고 싶지만 초콜릿이 주는 어떤 감각은 느끼고 싶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두 갠가를 깠어요. 60%랑 70% 그래서 70%를 줘. 그래서 드세요. 드신 다음에 너무 쓴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60% 딱 먹으면 굉장히 단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 딱 그걸 사가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했어요. 잘 팔렸습니까? 진짜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예쁘게 포장을 해서 파는 건 아니었어요. 몰에서 파는 거니까 그냥 매대만 있고 그냥 초콜릿을 파는 거였는데 저희 브랜드가 너무 잘 팔리는 바람에 옆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화를 낸 거예요. 왜요? 그냥 랜덤이거든요. 운이 좋아서 저희 브랜드에 판매하시는 언니 그러니까 원래 담당자죠. 원래 담당자랑 저를 배정받은 이유가 그냥 운인 거예요. 저는 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옆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랜덤이잖아요. 사실 단 거 팔 수도 있었는데 그치 스카웃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봤더니 잘하거든. 쟤 잘하는데? 왜 나는 쟤를 안 걸렸지? 쟤가 팔았으면 훨씬 잘 팔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때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저를 또 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선정을 한 거예요. 스카웃을 하고 싶다. 대신 그때 만 원을 더 주겠다고 했었죠. 9만 원이었나? 아주 좀 짜다. 이 땅으로. 근데 되게 큰 돈이죠. 그렇긴 한데 스페셜리스트를 다시 부르는데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출혈.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은 원래 8만 원을 쓸 수 있었어. 그런데 9만 원을 준다는 건 사실 파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갔죠. 왜요? 힘들어서요. 그렇죠. 짠 게 맞았어요. 짜기도 하고 짠 거예요. 아니 스페셜리스트를 다시 부르려면 좀 더 불러야죠. 사실 10이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때 돈 진짜 없었어요. 추준생시죠. 예를 들어 8이셨죠. 그럼 뭐 한 11, 12 정도 불렀으면.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또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때 좀 더 불렀으면 추준생 때가 좀 힘들 때라 갔었겠지만 9로는 아니다.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힘드니까 빼빼로드에 또 했죠. 남양주였다고 하셨잖아요. 어 그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판 거 남양주였어요. 남양주인데 연예인이 왔어요? 의외로 또 모르시는데 양평 남양주 이 쪽에 굉장히 제가 몰라요. 많이 살아요. 아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이제 약간 연예인들이 부담없이 살기 좋은 위치거든요. 게다가 양평 쪽은 또 되게 유명해요. 양평 쪽에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살아서 처음에 이제 하남에 큰 몰이 생겼었을 때 그게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큰 매장이거든요. 하남은 그냥 땅밖에 없으니까 크게 뭐가 없으니까 저 같은 뉴스쟁이는 뭐 경기 동부라 그러면 NL만 많은 줄 알지. 아 안 되겠다. 연예인도 많군요. 연예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평에서도 이제 막 쇼핑하러 온다 이렇게 해서 많았었고 스타필드 처음 오픈했을 때도 연예인들 되게 많이 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남양주 이쪽에는 좀 특히 한 중년 정도의 탤런트들 이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그 파시던 그 초콜릿을 먹어보고 사간 연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의 남자 주행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검색을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찾고 싶은데 그 느낌만 있는 거 올라왔어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도 없이 느낌만 있는 얼굴 한 번에 봐. 그분을 본다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검색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 드라마 주인공들이 보통 그렇죠. 그렇죠. 선우제덕형 얼굴이라고. 정확해요. 정확한데 그 얼굴인데 조금 더 이제 아침 드라마에서 되게 강렬한 연기들을 보여줬지만 이름은 절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 서프라이즈에 나온 러시아인들. 맞아요. 그 길에서 보면 저도 합정해서 한번 보고 알아봤잖아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얼굴만 아는 분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언론고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PD시험 준비할 때여서 아침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니까 알긴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드라마에 나왔고 이걸 알아가지고 그분을 이제 잡은 거죠. 일종의 연예인 마케팅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을 잡고 그분이 마케팅에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가치를 사실 몰랐지만 어른들에게는 아침 드라마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삶에.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예를 들어 악역을 때리듯이 악역이 있으면 진짜 악역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이렇게 하면서 때린다고 하잖아요. 아침 드라마 악역 같은 사람들 나오면 그러듯이 자기가 아는 일종의 진짜 셀러브리티가 와서 어? 저 초콜릿 샀어? 그렇다면 나도 저쪽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면 또 제가 60%랑 70%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쪽에 그 스킬이 상당하시네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일종의 사람들하고 말을 해서 요것을 팔았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선글라스를 팔 때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세일즈 스킬이 상당하시네요. 친구들 영업을 잘한다. 직종을 그냥 잘못 선택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죠. 근데요. 이런 류의 판촉 이벤트가 과자 팔아서 잘 되는 날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발렌타인데어 화이트데이 그 다음은 바로 농민의 날으로 넘어갑니다. 11월 11일로 원래는 농민의 날 알바 11월 11일 과자 판촉 이벤트 급여 8만원 강도 체력 5 정신력 4 추천대상 이벤트 알바 유경험자 추운 때예요. 이때도 근데 또 하셨네요. 이때도 또 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11월 11일에 이 과자 파는 게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파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되어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발렌타인데이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일단 그냥 사요. 왜냐면 초콜릿은 크게 어려운 뭐 그냥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아빠한테 그냥 주세요. 직장 동료한테도 조금씩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해도 초콜릿 사는데 근데 OO로는? 걔는 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초콜릿은 아무 종류나 사실 사도 되고 근데 얘는 딱 걔만 사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잘 안 사요. 근데 저는 또 심지어 이때는 편의점에서 했어요. 그 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편의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배정을 편의점에서 받아가지고 잠실 쪽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한 거예요. 11월인데 밖에서 판촉을 해야 되고 밖에 이제 그 땡땡로를 쫙 늘어놓고 맞아요. 밖에 부스 다 만들어놓죠. 그 다음에 부스 만들어놓은 데서 얘는 또 포장을 되게 화려하게 많이 하거든요. 포장 엄청 뻥심하죠? 뻥심하게 해가지고 포장 많이 해서 그 뭐 바구니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막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파는데 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선 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길거리니까 그냥 지나가고 게다가 그건 진짜 또 아무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놀집 앞에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그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차별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보통 몰에 오는 분들은 나는 쇼핑을 하러 온 거라는 감각이 있잖아요. 나는 쇼핑을 하러 왔으니까 뭔가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판매하는 거랑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어제 지난주에 호주 얘기했습니다만 자리를 배정받을 때 그 랜덤 운이 상당하군요. 그럼요. 뭘 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명동 서울 명동 얘기해 주셨는데 시내 중심가를 가면요. 뭐든 사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려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갑이 떨면서 왔거든. 그런데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옆에서 급한 쪽을 만나면 똑같이 유능한 판매 왕이 나와 있어도 눈도 안 주고 오지. 그렇죠. 귀를 아예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도시 상권이란 그런 식이구나. 되게 특히 거기는 집 있는 데도 아니었어요. 회사 있는 데였어가지고 더 판매하기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노린 거는 회사원들이 이제 야근을 한 거예요.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주말에 보통 쓰니까. 그래서 야근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한 거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했잖아요. 취하면 또 돈을 조금 쓰잖아요. 취한 김에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그러면 크게 들리고 막 저 사람이 나에게 말 건 게 크게 들리고 하니까 나한테 막 다가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막판에 좀 많이 팔았던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일을 하러 온 이상 서 있지만 말고 그래도 최대한 팔고 가자 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도 막판에 좀 많이 팔았죠. 취객들한테. 왠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한 3시간 정도 더 들으면 그래서 내가 현대를 창업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것 같아요. 해보긴 했냐. 그게 저도 한국의 상권이라는 걸 평생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요즘은 치안 나쁜 점들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치안 나쁜 걸 왜 갑자기 언론들이 많이 보여주느냐. 그건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은 치안이 좋잖아요. 그래서 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상권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상권의 특징은 취했을 때 사고 싶은 취했을 때 돈 쓰고 싶은 어떤 것들. 우리가 술집 많은 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꼭 사격장하고 펀치하고 딱 고기였어요. 내가 돈 주고 활을 왜 쏴. 취했거든. 취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말 거니까 취했으면 말 거는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호객을 한 거죠. 지금 집에 가시는 길에 빼빼로 하나 사서요. 지금 가서 지금 자고 있는 자녀한테 주고 또 와이프한테 주고 얼마나 좋겠냐. 취해서 들어가는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팔았죠. 그런데 취객을 상대하는 건 위험한 게 언제나 그가 진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 아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발토시를 하고서 느낀 게 아 이거라도 안 했으면 죽을 뻔했다. 추워서. 이러고 있었는데 치마가 짧잖아요. 치마가 짧으니까 막 취객들이 와서 뭐 옷이 예쁘다고 한다거나 일단 이미 말로 성희롱이 시작된다는 거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남자분이 엄청 취한 채로 와서 엄청 큰 바구니를 사갔어요. 막 3만 원 되게 큰 막 10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막 3만 원인 바구니를 취했으니까 10개밖에 안 들어있지만 뭐 이렇게 하는 바구니를 사면서 뭐 본인은 이제 취했으니까 막 치마가 짧고 이러니까 막 손을 막 이상한 방향으로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이제 잘 피해서 했는데 그때 되게 그게 피한다고 안 피해지잖아 또. 그런데 뭐 이렇게 돌려서 잘 피했어요. 피하고 이제 어쨌든 팔았는데 그때 느낀 거는 아 이런 데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노출되는 위험도가 되게 높구나. 몰에서 할 때랑은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취객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없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큐리티가 있고. 그런데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밖에서 머싱을 판매하고 밖에서 정말 말 그대로의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좀 담보해야 되고 특히 대부분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여성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을 하면서 받는 고통이나 좀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크겠다. 저도 크다고 느꼈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네. 아... 술 취하지 않았을 때의 몰이 다르고 취했을 때 그냥 시내의 거리가 다르고 네. 참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생각을 새롭게 해봅니다. 네. 발토시는 필요한데 네. 발토시가 필요 없는 쪽에 복장이 맞겠다. 그럼요. 그냥 기모 바지 같은 거 입게 해야죠. 맞습니다. 밖에서 일해도 꼭 그런 의상들을 반드시 또 이벤트 도우미 같은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의상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안 변하죠. 그렇죠.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기후변화 협박 같은 거 하듯이 뭐라도 얘기가 통해야 이게 한꺼번에 바뀌지 한꺼번에 안 바뀌면 9명이 바뀌었는데 1명이 계속 추운 복장으로 가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판촉 이벤트였습니다. 비정규인이 설득에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못할 얘기나 자랑이나 듣고 있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다가 생각해보니 설득에도 보이는 세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관련돼서도 이런 스킬이 없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신기한 네. 배운 게 있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이스테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테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분노보다는 웃음으로 결론보다는 관찰력으로 정의감보다는 균형감각으로 버텨온 그 알실의 325주 그간 함께해 주신 시간에 대한 자그마한 감사 인사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앞으로도 한동안 없을 XSFM 위켄드 문학인 농축산인 시사아저씨 비정규인 노동운동 히어로 XSFM 부설 한참 뒤에 눈에 띄는 문제연구소장 등 흔하지만 만나긴 어려운 게스트들과 함께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순력 더케이아트홀에서 2019년의 첫 번째 주말 1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 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알바 포장 일당 5만원 강도 체력 3 정신력 2 추천 대상 누구나 제가 그 포장을 알바처럼 해본 경험이 포장을 뜯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뜯는 일이요? 제가 그 앨범이 나왔을 때 2집 앨범이 나왔을 때 제가 혼자 다 만들었거든요. 찍는 것도 다 찍어서 팔았어요. 유통도 제가 다 맡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유통망을 거쳐서 그런데 유통망하고 계약하고 자시고 모든 걸 제가 다 했던 거죠.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서툴러서 사인 CD가 초도에 나가야 돼. 그런데 포장이 안 된 물량을 제가 받아와서 사인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공정을 관리를 못해서. 안 그래도 사인만 하는데도 시간이 오지게 걸리는데 이걸 다시 뜯어서 풀어서 사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CD는 되게 잘 뜯기 어렵잖아요. 네. 그때는 또 제가 먹고 살기 힘든데여서 집에 난방기구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집에서 되게 오들오들 떨면서 사인을 밤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TV를 틀어놓고 있을 때 아이리스가 전편 방송을 했나 그랬었는데 정말 보기 싫었는데 열심히 봐버렸어요. 사인을 계속하면서 사인 계속하면 무념무상이 될 거니까 단순한 반복이니까 포장일은 제가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포장 알바는 어떤 겁니까? 옛날에 예전이죠. 한 2004년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머라이어 캐리가 한국에 내안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쯤에 데뷔했던 친구가 머라이어 캐리가 국내 무슨 TV에 방송이 되는 어떤 공연 행사에 나갔었나 봐요. 바로 그 다음 무대인가 전 무대인가 나아갔었나 봐요. 제 친구가. 보고 감동해가지고 머라이어 캐리 봤다고 자랑하던 기억이 나요. 머라이어 캐리가 내안을 했는데 제가 당시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을 되게 많이 했을 때예요. 대학생 때는 그냥 알바가 있으면 무조건 달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어떤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하거나 어떤 것을 한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다 주잖아요. 맞아요. 저에 관련된 거를 그래서 알바가 물린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은 수업을 듣던 선배가 머라이어 캐리의 팬클럽의 되게 임원 같은 거였던 거예요. 중요한 인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생각을 한 거죠. 머라이어 캐리가 온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랬는데 머라이어 캐리 콘서트 문화 중에 맨 마지막 곡을 부를 때 모든 사람이 함께 해바라기를 흔드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풍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원래 우리 공연 가면 앞에 아주머니들이 이것저것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힙합 공연을 갔다 왔는데 그 앞에 파시는 아주머니가 아이돌용 형광봉 같은 걸 파시다가 하나도 못 파시고 황깊이 가시는 걸 봤거든요. 시장을 잘못 파악하셨구나. 여긴 이 분위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해바라기. 그런데 이 해바라기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은 해바라기를 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머라이어 캐리 팬들은 알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해바라기를 귀찮잖아요. 사오는 일이. 보아가 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연에서 팔면 된다. 그러니까 마침 들어가다가 해바라기. 맞아. 머라이어 캐리 공연에 해바라기를 쓰지. 바로 그거죠. 시장 조사. 그래서 그 시장 조사에 따라서 제가 가서 포장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해바라기를. 일당으로 주겠다. 그런데 당시 일당이 되게 컸어요. 5만 원이었을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 5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800원 하면서 시급하던 때니까 5만 원이면 큰 돈이니까 가서 포장을 하겠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데 친구도 한 명 불러와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엄마가 된 그때 같이 열린음악회 미사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 분이에요. 네. 하나 분. 하나 분. 한 분이랑 같이 가서 포장을 한 거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렇게까지 길게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게 올림픽 공원에서 판다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머라이어 캐리의 내한 공연이 올림픽 공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올림픽 공원 내에서 그 정도의 팝스타가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곳은 역도 경기장, 세조 경기장 이런 곳인데 그러면 백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도 아닐 수 있습니다. 천 단위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저는 그렇게 해바라기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해바라기 밭이저. 최대 수천. 그런데 해바라기의 송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켤레라 그럴 뻔했어요. 해바라기 수천 켤레. 수천 무늬. 그래서 그거를 하나 비닐로 포장하는 거였어요. 얇은 비닐로 포장을 해서 아래쪽을 묶는. 왜냐하면 해바라기 하나만 들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꽃 포장 안 해본 사람은요. 한 두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염없이 포장을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손 막 녹색 물들고 난리 났겠네요. 그분은 임원분은 나의 히어로가 온다. 나의 영웅이 온다. 이거에 꽂혀 계시니까 저희는 고생을 하는데 머레 케리 음악을 튼 거죠. CD로. 그때 당시에 CD. 작은 카세트로 틀어서. 되게 무슨 마약 만드는 공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노래 좋은 거 틀어놓고. 계속 일하고 있는. 밖은 또 되게 밝을 때죠. 왜냐하면 이제 공연 전이고 그때가 되게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그래가지고 되게 햇살 좋고 이런 때인데 그걸 막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포장을 해서 진짜 머레 케리 놀이를 질리게 들었죠.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은 그걸 파실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았어요.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포장이 다 된 다음에는 아예 경기장 앞으로 갖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포장까지만 담당. 판매는 따로 있고. 판매는 그분이 차로 이동해서 팔고 그분은 이제 콘서트 보셔야 되니까. 콘서트가 얼마였더라.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듣기로는 한국에는 머레 케리 팬층이 해바라기 문화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었었죠. 알바생들이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으로 거의 다 퉁쳐지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그 앞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시급이냐 일당이냐. 맞아요. 여기는 일당. 일당이었죠.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급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냥 일당으로만 물어보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은 특히나 또 반가운 몇 가지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장들로부터 들려오는. 바로 주겠다. 네. 일 끝나고 바로 준다. 맞아요. 네. 이 사장님도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배니까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끝날 거고 왜냐하면 어찌됐든 콘서트 시간에는 끝나잖아요. 나는 봐야 되니까. 그치. 자기도 봐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콘서트 시간 전에는 끝나고 그걸 현금으로 주겠다. 현금으로 바로 5만 원을 그냥 바로 주겠다. 좋은 단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일찍. 그렇죠. 현금으로 바로. 현금으로 바로인데 입금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를 바치면 5만 원이다. 당시 5만 원 되게 큰 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요즘에는 단기 알바 해도 다 계좌로 넣어주고 그러는데 3,000산부로 뛰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아마부터는 좀 바뀔 텐데 그전까지만 해도 단기 알바를 XSF 행사할 때 쓰고 이러면 그냥 현금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3.3%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것의 희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현금 박치기. 따라서 저는 이제 그때마다 세금 손해를 봤죠. 봉투를 바로 받았는데 동전 들어주시면 짜증나거든. 옛날에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단기 알바 가면은 그 자리에서 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받는 돈을 한 달 정도 한 적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그냥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90년대부터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렇죠. 네. 하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주는 게 요즘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좌로 바로 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도 맞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자기 장부에 안 남기고 그렇게 주는 거 되게 감사해했다 우리는. 그렇죠. 그 돈으로 뭘 사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요. 바로 현금인데.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사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땐 조금 서러웠어요. 왜냐하면 머라이어 캐리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래도 저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가수고 얼마나 대단한 경험인지 그런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 꽃을 포장하지 그 공연을 내가 보는 사람이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서러움도 있었어요. 저쪽의 화려함이 나의 초라함이 되는. 그렇죠. 쇼비즈니스는 그게 참 신기하죠. 기회를 박탈하는 그 대가를 기회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잘 안 봐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 생각 드네요. 오랜만에.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알바는요. 드디어 이겁니다. 네. 봅시다. 입원을 해야 하는 세상 유일한 알바입니다. 정확히는 입원이 아니긴 한데요. 입원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병실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숙사 합숙소 같은 느낌이고 2층 침실 쭉 있고 그리고 이제 테레비 있고 의자 몇 개 쭉 앉아 있고 비정규인이 같은 데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게 아마 저보다는 에디터님이 말씀하실 게 훨씬 많을 텐데 저는 이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못 가요. 아 그래요?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거의 맨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알바를 직접 못하게 되죠. 이 일은요. 근처 안 가본 사람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 생동성 임상시험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다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거 지하철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지하철 같은 데서 이번에 당뇨병 신약이 나왔다. 이번에 심장병 관련된 신약이 나왔다. 이 신약에 대해서 시험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달라. 어디 어디 병원 이런 식의 광고들이 붙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알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아는 언니가 간호사였는데 알바 달라고 했더니 알바 달라고 했더니 좀 큰 돈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했더니 이거에 참여를 해달라는 거였죠. 생동성 임상시험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피 뽑고 검사를 한 다음 예를 들어 약을 매일 똑같은 약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똑같은 주사를 투여한다든지 하는 걸 2박 3일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약간 100만 원 따니? 까지도 들어온 거 1위였죠. 아 근데 왜 못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업무 소개 받고 모든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게 좀 까다로운 거였어서 친구는 뭐 해모글로빈이 적었나 그러니까 이게 신체검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해모글로빈이 적었나 이래서 못하고 저만 마지막까지 갔어요. 근데요? 그랬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되게 심하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하기 전에 직전에 요분이 좋았죠.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런 약은 생동성질환까지 가면 안 되는데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그런 관련 때문에 그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그 연구 자체가 딱 홀딩을 시킨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만약에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홀딩을 시켜서 못하게 됐죠. 못하게 되고 대신 지금까지 너가 피도 뽑고 검사도 맞고 뭐 시간을 썼으니까 돈 얼마를 조금 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조금 받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 얼마를 더 살아요. 얼마를 더 살아요. 물론 당장 죽을 수도 있었지만 완벽한 표현이다. 그렇죠. 당시에는 되게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 옥다방 살고 있을 때여서 엄청 힘들 때였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돌이켜보면 안 된 걸 잘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 두 번 했거든요. 처음에 갈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인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알바만 모집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내 인적사항을 올려놓으면 이런 알바가 있다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가서 친척검사를 받고 저는 친구랑 셋이 하려고 갔는데 한 친구는 술담배를 안 하고 한 친구는 담배를 안 피고 저는 술담배를 다 하는데 저만 합격했어요. 술담배를 다 하는 게 조건이었나? 그럴 수도 있죠. 친척검사를 통과해서 갔는데 피를 항상 뽑을 수 있는 카세터를 꽂잖아요. 맞아요. 그걸 48시간 동안 꽂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뽑는지 얘기 안 해줘? 1시간에 한 번씩 뽑아요. 여기에 그냥 병만 딱 꽂으면 피가 쫙 나와요. 무슨 소리야. 진짜 시험인 거 진짜 싫어. 그런 다음에 병을 똑 뽑으면 피가 이렇게 멈춰요. 얘는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주사바늘이. 그렇게 해서 이 피값만 해도 내가 받은 돈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솥 도시락 먹고. 맞아. 그런데 액수가 크니까. 그런데 출혈은요. 갑자기 많이 되면 정신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조금 조금씩 하는 거죠. 병원에 신호가 많아요. 병원에서 죽기 직전까지 패고 왔고 알바비 주는다는 느낌이 아니 거기서 피 뽑는 사람들도 그냥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의사 간호사들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침습을 하는데요. 네. 의사 간호사들이고 그래서 저번에 윤희나 작가님 왔다 가신 다음에 문자가 또 왔어요. 뭐라고? 메디 25 생동성 분당 빠른 일정 159만 원. 지금은 액수가 더 올랐다. 11월 11월 20일이 왔어요. 예를 들어 클릭하면 이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아세요 혹시? 당연히 합법이죠. 왜냐하면 일종의 시험인데 대신 이제 이를테면 부작용이 생긴다던가 그렇더라도 노동자를 위한 참여자를 위한 보험을 들어준다던가 뭐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내가 뭐 그거 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고소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책임 안 지기 아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임상 딱 이 실험에 참여를 했다가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저 두 번 중에 한 번은 녹십자인가 가서 했어요. 녹십자에서 이게 왜 필요해?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큰 병원이었었고 당시에 하려고 했던 병원이 근데 사실 대학생들이나 좀 급하게 돈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건강한 진짜 건강한 육체만 있는 분들은 하시기도 하죠. 그렇군요. 제가 아까 되게 놀란 게 거기서 막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고 저도 알아봤는데 이건 이미 위험 부작용 시험은 다 끝났고 인체 흡수율만 실험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당연히 이런 거를 함부로 하지 않겠지 지금 믿고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뒤늦게 그 약의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무슨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걸 홀딩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썼었던 거예요. 그 실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었던 건데 제가 지금 그 에디터가 준 생동성 임상실험 자원자 모집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 플래시의 주장에 의하면 회원 60만 명이 된다 그러고 메인 페이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게 다 모집 공고예요. 어디 서울 부천 서울 부천 서울 부천 인천 짧은 완전 짧은 며칠날 심검 뭐 그리고 무슨 어려운 말들이 써있고 긴 것도 있거든요. 만성 기침 있으신 분 간기능 개선식품 요산 수치 높은 분 과체중자 블라블라 블라블라 네. 회원이 60만 명인 이유가 그 한 번 가입해놓으면 애써 탈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문자가 오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방금 아까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거는 이를테면 그 약이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을 모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있으니까 사실 저기는 엄청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원 몇몇 군데를 돌아다녀봤다가 이런 곳도 가보시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일 가지고는 되게 재미있었던 재미있었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이 책에 이 내용을 실어서 좀 그 다음에 벌어진 좀 특이한 일이 있었던 거는 네. 제 책이 처음 홍보될 때 한 사람이 이제 14년 동안 알바로만 살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됐으니까 동굴 속에 있는 사람 찾은 것처럼 말하고 있네. 그러니까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래서 막 알바로 살았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때 관심을 보였던 곳 중에 저를 꼭 섭외하고 싶다고 한 아침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들으면 바로 아는 유명한 아침 프로그램이에요. 가든이요? 네. 그렇죠. 그 프로그램에서 저를 넓은 정원을 뜻하네. 모닝 가든가. 임연서서도 불려갔던. 저를 섭외를 온 거예요. 근데 섭외가 처음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 작가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사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는 아니까 작가분이랑은 잘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뭐 어떻게 지냈다고 말하면 투표하는 거 뭔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뭘 투표를 해요? 내가 고생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고생을 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뭐 예를 들어 러브스토리인데 역경을 극복한 러브스토리를 말했어. 그러면은 오늘의 사연 같은 걸 투표를 하는 요일이 있어요. 아 진짜 나 그 프로그램 본 적 없구나. 말만 듣고. 모르시는구나. 아침에 또 굉장한 어머니들 뭐 아버지들 다 굉장하게 시청하시는 것 중에 이런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 정말 탈북자 사연 눈물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투표하고 3번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경연을 하듯이 너의 사연을 팔라고 한 거죠. 저한테. 그런 걸로도 문자비를 보내요. 응. 근데 저한테 사연을 팔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두 가지가 이제 저는 걸렸던 게 저는 출연을 안 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 걸렸던 게 하나는 출판사에서 이건 진짜 큰 건이다. 아이고. 이 프로는 이 프로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보시고 네. 출판사 기획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참 곤란해지죠. 출판사에서는 너무너무 원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팬인 거예요. 내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 다른 사람 저희 아버지는 또 저 처음 인터뷰한 게 말을 들나? 한겨레였는데 그건 뭐 싫어. 그렇잖아요. 크게 관심도 없고 일면으로 나왔는데 일면으로 나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모닝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저의 사연파리를 하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갈등을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갈등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작가분은 이제 출연을 시키고 싶으니까 특히 이제 청년층을 출연을 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출연을 시키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결정을 확실히 안 한 상황이었어요. 출연을 할 거라는 결정을 갑자기 PD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 PD분은 정말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 책을 봤는데 뭐 사연 중에서 그거가 제일 괜찮죠? 임상실험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무슨 얘기를 이분은 그 첫 주에 나왔던 그 돈을 던지는 어머님 말투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예요. 내가 임상실험 이러이러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 했는데 뭘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했는데 네가 임상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약간 매혈기 같은 걸 원하신 거예요. 스토리로 스토리텔린이 매혈기처럼 피파라서 청년이 힘들 때 고생을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취업 준비를 했다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스토리를 원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 책이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 그 실험을 안 했다고 하니까 흥미를 잃으신 거죠. 우리 이 이야기는 사람 불쌍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불쌍한 얘기만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팔고 싶은 것만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경험해 볼 만큼의 기회나 소양을 쌓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온 세상 우습게 보는 피디들이 덜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시즌에 겪은 이때 굉장히 많은 언론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제일 겪은 제일 무례하고 제일 정말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고 느낀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 작가가 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사연이 아니지 이러시는 거예요. 반말로 제가 출연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쪽 프로그램이 저를 섭외하신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게 선택을 했지만 저는 거기 가서 사연파리를 할 생각이 없다. 이랬더니 네가 감히 이 프로그램 제안을 거절하냐는 거죠. 우리가 모닝가든인데 그러더니 그러면 됐고 출연하시지 마라.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는데 출판사는 일단 저희 편집자님이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출판사 내부에 잘 말해서 처리하겠다 하시고 마무리 됐는데 전화를 부모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받았는데 아빠가 친구들한테 다 말을 해놨다. 아이고 출연 한 장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출연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라. 그렇죠. 마무리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히 청년층이나 특히 여성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땐 그 얘기를 사연팔이 혹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마지막에 눈물이 나는 감동사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성세대 언론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의 그 폭력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가 노력을 해서 큰 비전이랑 큰 꿈을 가지고 뭐가 되고 해야지 말 일이에요. 누구나 막 큰 사람이 돼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도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띄껄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됐다 그럼 무조건 욕한단 말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얘기해야지.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고 아니 운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성공인데 왜 모두가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기준에 맞는 성공의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에선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성공 안 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될 수 있는 대단한 무언가는 꼭 내가 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단한 무언가가 되지 않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선하고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죠. 미디언은. 내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내가 나쁘거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리 씨의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라는 짤이 그렇게 인기를 얻은 거죠. 맞아요. 그럼 그 문장 속에서 아무나는 되게 현인 같아요. 성공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랄까. 심지어 옛날에는 라면을 먹으려도 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먹었어야 했잖아요. 또 믿기지 않는다. 그거 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아니면 못 먹었잖아요. 그럼요. 난 내가 늙었다는 생각만 드는 게 지금은 그거 하나 먹어도 성에 앉아. 사람이 얼마나 커졌는지. 큰 사람이 되긴 됐네요. 위가요. 미수윤의 알바 기록시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알바설 하나를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알바 기록시 땡 광진씨가요. 이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번 주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알바 얘기였습니다. 불법 투표를 하러 가신 적이 있다고 어디예요? 시칠리아예요? 이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모 자영업자 전국협회에 시지회장 선거에 불법 투표 알바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젊었을 때 갔는데 2000년 되게 오래됐잖아요. 18년 전이었는데 2시간 앉아있고 2만 5천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받은 거죠? 센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배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이래한 월급이 2만 5천 원일 때였으니까요. 아 그러네 제가 00년에 알바할 때 시당 되게 잘 주는 곳이라고 한 3천 원 기억나요. 1번을 찍는 알바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이제 동네 친구가 보이길래 인사를 냈더니 자기는 2번 알바라도 근데 2번이 됐다는 제가 들은 알바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알바는 이건 제가 했던 알바가 아닌데 어느 집 앞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 집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그거를 가져오는 알바를 했었어요. 저 친구는. 버틀러 그걸로 훔쳐오는 거죠. 내용은 몰라요. 저도 그 친구도 도대체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 걸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훔쳐와? 네네네. 이건 되게 사연이다. 이건 되게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얘기네요. 그런 알바가 있어서 걔가 비어놓은다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그 우편물 6시인가에 와가지고 그거 들고 와서 갖다 주니까 10만 원 주더라? 뭔가 훔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하고 대화를 나눠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땡 광진 씨께도 드릴 게 없어서 제 CD를 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재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레어합니다. 레어하는데 재고다. 레어함을 살리기 위해서 풀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와 성함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유닛 비정규인은 그냥 마냥 비정규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누구나 이 유닛 루트는 있죠. 나중에 이제 존직을 하게 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돼서 그렇지. 네. 기본적인 유닛 특성은 작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 유닛 특성에 맞는 알바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쓱 보니까 가장 헬일 것 같네요. 그쵸. 제가 처음 일로 하실 말씀이 많은 했으니까 네. 특히나 그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셨다가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이 네. 다른 방송 불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금방 짜리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불러보신 다음에 혀를 내두릅니다. 네. 그 아저씨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포장했지? 나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전혀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방송 노동자들이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것을 하기 싫다를.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네. 방송과 여러 이 문화 콘텐츠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윤희아 비정규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녹음해도 되는 건데? 얘기해요. 생동상 실험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엄청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아 또. 맞아요. 간호하시는 분들이나 다. 아 그러면 최대 이런 프로젝트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저는 하고 돈도 받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사연들을 소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 CD 재고 말고 다른 것도 드릴 수 있는 거 없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하 비정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오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자 합니다. XSFM입니다. 니는 허구한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려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친한 십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력 더케이아트홀에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평선 평선 네이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12월 첫 번째 1.5번째 쯤에 주의 주의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네 2015년의 소식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여선홍 강남구의원이 경향신문과 함께 추적한 결과 강남구의 시민의식 선진화팀 네이버 기사에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닿은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현희 라이징입니다. 저희 이 사건 당시 전에는 사실 강남구처장 강남구처장 누군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강남구민들도 잘 모르는데 네. 당시 기사에는 이 직원이 개인의지로 혼자 달았다고 진술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네. 그리고 2016년 내내 민방위 교육장에서 싸우고 박 전 대통령한테 화환 주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직원시켜서 증거 지우다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횡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의 경제 상황을 잘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되게 웃기는 사람이 있어. 그를 잡아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웃겼다가 아니라 횡령이라니까? 보통? 횡령으로 잡아라 횡령.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거는 그냥 벌금으로 끝났다가 네. 횡령 아니면 증거인멸 정도입니다. 이미 증거인멸 혐의도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됐죠? 네. 그래서 구속이 되면서 본인이 만든 말춤 손목 동상 모양으로 수갑차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손이상 선생이 인스타에 외국인들이 그 말춤 동상 앞에 사진 찍은 거 모아가지고 올려놨는데 보니까 진짜 웃긴다. 아니 그거 누가 수갑찬 손이라고 한 이후부터 계속 수갑찬 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이 나라는 성범주율 짱! 이런 거 같잖아. 신정 구청장의 내리막길은 2017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가 차트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이었고요. 신현희가 지고 신현희가 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현희씨 옆에 있던 홍대 여신도 같이 떴다. 김루트씨 보고 싶네요. 다음은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방송사 제어가 심사에서 지상파 3사가 모두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을 넘기지 못해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습니다. 즉 방송사 제어가 심사에서 모두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MBC와 KBS는 평가 공정성, 공익성도 떨어졌지만 노조와의 관계와 경영 문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SBS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으시는 직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노사관계가 인위적으로 좋죠. 그래서 그 점수를 못 받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달랐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 요인은 주로 공정성과 공익성, 제작 자율성 부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TV조선이 미달 점수를 받은 바 있었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방송이 되잖아요? 지상파 3사도 모두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것이 유력해서 사실 크게 긴장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정부의 방송 장악 때문이다. 새 방통위의 정치적 계산이다 등등 뒤에서 말들이 조금 있었죠. 결국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요구한 조건 중 가장 강조한 것이 외주 제작, 갑질, 관행 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외부의 방송 3사 외부의 언론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의지가 확고한지도 알 수 없고 방송 3사의 개선 의지가 확고한지도 알 수 없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개선의 여지가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한국 방송은 기간 산업이에요. 이걸 자기들 손으로 제어가를 안 내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기들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한국 방송을 만들기도 좀 머쓱하고요. 돈도 많이 들고 이름은 똑같이 하기도 좀 모아잖아요. 네. 한국 방송 2 신한국 방송? 한국 방송 리뎀션 한국 방송 비컴 휴먼 아무튼 안 될 거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줄 거라는 게 에디터 말대로 분명하긴 했는데 그 조건이 지금 잘 지켜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는요. 파보는 중요해요. 네. 마지막입니다. 88년 이야기입니다. 88년 12월 7일에 고로바초프가 소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레이건 대통령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맺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 경쟁이 치열했던 때였는데요. 중거리는 사정거리 1000에서 5500km의 미사일입니다. 소련이 먼저 개발한 SS 시리즈하고 미국의 퍼싱 미사일이 유명한데 사거리가 짧고 정확도가 높아서 방어가 힘든 미사일입니다. 타격까지 10분이 안 걸린다고 하죠. 88년 12월에 고로바초프는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과 91년... 왜 웃냐면 88월이라고 썼거든요. 12월에 고로바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 레이건과 91년까지 이에 해당하는 미사일 2619개를 모두 파기하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파기를 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군비 축소와 90년의 냉전 종식까지 이끌어내 고로바초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삐뚤게 보자면요. 미국은 당시에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DI가 실패로 돌아갔고 MD 체계가 완성 전이었어요.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과도기였던 거죠. 없었던. 소련은 미국이랑 군비 경쟁을 하다가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사실 협정을 맺는 게 이득이었어요. 미사일을 들고 있음으로써 이득이 없었으니까 둘 다. 그리고 협정 당시에는 해상의 미사일 즉 어딘가 바다 밑에 숨어있는 핵잠수함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호확증 파괴의 마지막 억제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난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파괴하고 탈타하겠다고 해서 한참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91년 이후에요. 양국이 야금야금 조약을 위반하면서 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 조약과 상관없이 중국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조약을 파괴하고 탈타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중국의 조약에 새로 가입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셋이 새로 조약을 만들자. 그러나 중국에서 거절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이어지는 전편 후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해 준 그대로죠. SDI는요. 제2금융권이 아니라 상호확증 파괴를 파괴하기 위해 생각해냈던 미국의 아이템이었는데 이게 돈은 많이 들고 제대로 격추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걸 그만 쓴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물러서기 어려운 상태였었거든요. 돈을 더 쓰다가 당시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양국이 모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가장 냉소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지금에 대입하면 맞다는 거죠. 중국과 다시 한번 중국을 대등한 파트너 혹은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철의 장막 같은 뭔가 전쟁을 해보자. 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렇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미중관계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 드라마인지를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해지긴 하겠군요. 예. 윤선민 에디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은 강조를 안 했으니까. 토요일자 방송을 좀 늦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인터파크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공개 방송 예매가 시작됩니다.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케이 아트홀이고요. 옛날 사람들은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입니다. 몇 시부터라고요? 오후 2시부터 예매 시작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요? 네. 다른 방송들은요? 그거는 다른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요파시는 그 다음날 금요일 오후 2시고 소라소리는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전부 다 인터파크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출연진들이 지금 세상을 못 바꾸는 강연을 준비 중입니다. 그날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날 찾아뵈려면 여러분들이 예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료는 됐나요? 섭외? 다 됐어요. 오우. 다 됐어요. 네. 전혀 예측하지 못하실? 아니다. 뭐 0. 몇 퍼센트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게스트들부터 99%가 예측할 수 있는 게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PPT 만들수록 안 필요하신가요? 그 슬라이드는 가급적 안 쓰려고요. 아 진짜요? 카메라랑 슬라이드랑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 쓰긴 쓰는데. 어. 아니 두 개 있잖아요. 아 스플릿 스크린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찍고 하나는 저 게스트 찍어야지. 아 하나는 우리 찍어요? 네. 우린 듣고 있을 텐데. 강의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서 있긴 서 있어요. 네. 아무튼. 하긴 그 저기 테레비전에서도 막 김상정씨 가끔 찍고 그러죠. 네. 그 할실. 그 할실. 예. 오프라인 행사. 거의 없죠. 네. 이번에도 2년 만에 하니까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김없이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기 좋다. 296회를 마무리합니다. 유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피디였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XSFM입니다. I. B. W. K. qual handia visib 되세요. shopper 할밉 겸 이것은 노트북 로이 살 말